제가 오늘 22초 돌파? 물론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테드 앵은 잡겠습니다 광고 1만원 미션이 있습니까? 아 5천원? 5천원에 나의 스트레스를 날리실 순 없지 만원으로 올렸다고? 1분 22초 만원 미션 확인 아... 1분 22초 만원 미션 확인 나만의 빌드로 갈거야 나의 광고 실력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천만에 봤지? 누구보다 빠른 새로고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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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봤을 때 가능하다 광속 배치 레크로 바꾸자 어? 나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엠블럼을 저거 끼고 있었네 왜 말을 안 해주냐? 매력쟁이를 계속 끼고 있었네 요거를 오늘 한 1시간 동안 롱니를 해볼 것인가 아니면은 깔끔하게 포기할 것인가 지금 기론데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인정? 상봉한 힘내라 하운드 내 달파님 슈퍼센팅 1,000원 아... 2만원으로 올릴게요 2만원 확인 광고의 퀴즈 내 도팟이 3만 1,000원 진단 야 이거 제대로 가야겠다 오늘 광고 1분 22초를 뚫어라 아니 잔악계가 아닙니다 나의 실력 증진을 위해서 네가 카르프라우드에서 평생 광고를 안 할 거냐 그건 아니거든 오늘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롱니 같아요 오? 오? 다 얹어도 돼 여러분들의 안전자산이니까 다 얹어도 됩니다 안전하게 너무 안전하게 하는 거 아니야 장봉아 아 나 진짜 야 너 너무 쫄아 있다 지금 광고에 광고에 쫄 필요가 전혀 없잖아 광고가 뭔데? 지금 이 실력으로 진진모드로 할 수가 없어 미안해 아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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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네가 어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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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의별 꼬라질 다 보네 진짜 퀵 오 씨 하하하하 어 그렇지 그렇지 깔끔 스무디킹 그렇지 기록 다 부숴보고 싶네 만 원 추가 확인 만 원 추가 확인 하하하하 와 킹전 자산 어 더 좀 더 쌓였다 지금 와 안전 자살인 줄 알고 사람들 막건다 진짜 오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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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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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좋아 포스도 부족해 가능성이 있다니까 자자자자자자 일단은 우리가 4초 남았습니다 4초 아 하하하하 떨어졌네 아래층으로 아 배치 뭔가 이상한데 꼬로마인데 오 오 배치 괜찮은데 꼬로마인데 아 아 배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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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꼬로마잖아 꼬로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Hessen 진짜 좀 깠 asshole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자 지금 25초 자 original 어 어 뭐랄 Image 내가 Yahoo 물 쇠밸드 조금씩감 오고 에 어 어 뭐야? 신빌드인가? 아 나 광고마저 잘해지면 안 되는데 진짜 큰일이네 어우 꼬라박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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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간다 25초 때를 일단 목표로 한번 가보자고 25초 때를 천천히 오우 아 감이 올랑말랑하네 부스터는 부족하다 터치 부스터는 누구보다 빠르게 간절하게 꺾어주고 또 심기록 각? 그렇지 신기록 각 25초 24초 하영이 잡았다 아니 야 무슨 일이야 테드 형이 뭐 몇 초인데 내가 오늘 제가 오늘 22초 돌파 물론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테드 앵은 잡겠습니다 웰컴 투 창봉 월드 테드 앵 아 실패 그렇지 좋아 승부 승부 꺾어주고 나이스 납부장했어 써 써 질러 어우 거미줄 오랜만이네 동굴에서 아웃에서 아웃으로 빠지면 가시 없는 빌드 나와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지 내가 아웃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인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이 부분이 아냐 오! 나이스 꼬리 야이씨 이 개새끼 메라이 모르겠다 어디가 여기 여기 어디야 야 존나 못하는데 지름길을 왜 타 그러는데 야 너는 공부 존나 못하면서 공부를 왜 하냐 어? 하다보면 잘해지는 거잖아 그잖아 그지 하여튼 말하는 싸가지 하고는 새끼가 서울대위 못가는데 왜 공부해 최선을 다하는거지 인마 그렇지 옳지 노부반도 옳지 바보 . 도둑 . . 아 아 저기만 안 박았어도 가능성이 있었지 않냐? 지금 뭐야 지금도 시간 괜찮은데? 아 부스터가 없구나 . 아우 저 가시 저거 좀 누가 뽑아봐봐 제발 가시야 가시야 가시 가네요 이렇게 여기서 터치고 삼아 아 저기서 부스터 두 개 안 되냐 요긴 지금 안전함 생겼다 여기서 배 잡겠다 배 잡겠어 떨어지는 거 보면 배 잡겠어 써 그냥 그렇지 다시 들어가면 돼 지금 여기서는 좀 살살 오 지옥 시작이다 롤러코스터 시작이다 그렇지 좋아 안전감 생겼어 옳지 순부 순부 꺾어주고 부스터 옳지 옳지 ập담 저 중아아 저 깍이 중앙에 박혀 있는 게 하 elsewhere 이제 제가 광고 1분 20초를 탈승하는 순간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은 2분 20초가 되는 겁니다 달고만 꿀고갔습니다 내 밑으로 다 조용히 해야 되네 좋은 징조다 아 진짜 암쇼 좋나 아 괜찮은데 통로를 뭐 이래 좋게 만들어 놨을까 이게 사람 맵이냐 이게 짱뽕인데요 뭐야 만약에 내가 테드 앵커를 잡으면 호준이도 잡네 우와 우와 야이씨 야야 정신 차려 정신 맵지야 레이키야 이런 모습 보여줄거야 부끄럽게 아우씨 아직 11시 19분 좋아 여기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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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지 뭐야 오우 거미조 비켜 야이씨 야이씨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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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드 잡잡자 오우 오우 자 나이스 나이스 나면 이거 찐막 아니고 더하면 난 병띠 좋아 좋아 좋다 숨부숨부 꺾어주고 진짜 멋있다 로브 만동 아씨 아씨 아하하하 하하하하 깨같아 부숴셔라 광선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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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